2부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저한테 성대모사 해주세요 하시는데 Y10 라디오의 품격을 지키기에 성대모사는 제가 자제를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국정조사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민주당의 행보나 정치 상황을 보면 약간 동력이 떨어진 것 같다. 두 분이 동일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봉사활동은 8월 달에 했고 그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해명이 우리도 몰랐다라고 한 것이 조금 왜 몰라? 왜 모를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약간 해명이 좀 이상하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평론관이 모신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관리가 안 되고 있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요구하기도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제2부속실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얘기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했던 다른 거는 다 도움이 안 됐는데 이거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특히 이것은. 특히 이것은. 그래서 사실은 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수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은 하여튼 어찌됐건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니 이런 봉사행보같이 중요한 행보를 그것도 공개를 하면서 공개를 안 하면 또 몰라요. 공개를 하면서 우리도 몰랐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이런저런 좋은 일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다니신다. 그런데 우리 몰래 심지어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갑더라. 이래서 일종의 훈훈한 덕담으로 이 얘기가 퍼져나가길 기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여사의 봉사활동은 다 이게 계획에 따라서 대화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사님 봉사활동 좀 와주세요 하는 단체가 한둘일까요?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선별해서 어떤 계기 같은 거 다 만들어서 제2부속실이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사진 다 찍어서 공개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홍보 차원에서 활용도 하고 그런 건데 제가 보건대는 너무 일단 공식적으로 일단 관리가 안 된다는 거를 그냥 공개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데 실제 관리가 안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실이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몰랐어도 문제지만 어찌됐건 그런데 이제 가장 제가 좀 문제다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아주 간헐적으로 선별적으로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봉사활동 말고 다른 시간에는 뭘 하시는지 이게 더 궁금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2부속실 만들어서 좀 더 공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많은 부분 대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이만큼 빙산의 일각 이만큼만 공개하고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장면만 공개를 하는 이게 과연 좋은 전략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 제2부속실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안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거라서 공약 파기다.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쓸데없는 고집을 저는 부리는 것 같고 공약 다 지킵니까? 다른 공약도 이미 안 지킨 곳 많잖아요. 꽤 있죠 이미. 병사 200만 원 월급도 사실상 파기. 그런데 이 공약만은 꼭 지키겠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이거는 야당에서도 시비 걸지 않을 테니 제2부속실 만드시라. 왜 약속 안 지켰냐라고 따지지 않을 테니 제2부속실 만들어서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컨트롤 가능한 방식으로 영부인의 이런 일정이든 메시지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이 봉사활동 공개한 것도 좀 어색해요. 8월 15일 날 했는데 10월 중순에 와서 사진 낫장 공개한 것도 그렇고 그걸 이제 언론이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이 우리는 몰랐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모르면 안 되는 거다.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대통령실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아니 대통령 영부인은 공인은 아니고 공직자는 아니지만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다 기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실수가 안 나오고 그래야 이제 논란이 없는 건데 여전히 저는 앞서 관리가 안 되겠냐 말씀을 하시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획들을 과연 어디서 할까. 김건희 여사 본인이 하는 걸지 아니면 그걸 기획하는 스텝이 대통령실에 부속실은 아니더라도 있고 사전에 준비하고 수행하고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두 달 뒤에 이렇게 뜬금없는 방식으로 공개될 리도 없고 대통령 부인이 어딘가를 갔는데 그 소문이 금방 안 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좁은 사회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사회인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뭐랄까 쓸데없이 은밀하게 기획이 되고 쓸데없이 은밀하다. 그리고 쓸데없이 세련되지 못하게 포장돼서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좀 세련되게 포장돼서 공개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조선중앙TV 방식이에요. 조선중앙TV요? 아까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 그게 그 방식이거든요. 리얼타임으로는 하나도 공개가 안 되고 했던 것 뒤늦게 한 두 달 지나서 그중에 몇 장을 스토리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하는데 그 스토리가 별로 정교하지도 않고 오히려 의문만 남긴다면 기획 전역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게 우리 사회에 좀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가서 봉사하시는 거 좋죠. 그래서 위담이고 저는 많은 곳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우리도 한 번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좀 더 투명하게 제가 보기에는 준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홍보도 투명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이런 방식이 아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데 가시는 건 좋은데 저걸 기획하는 방식 그리고 사후에 홍보하는 방식 전부 다 어색해요.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만 오히려 전달해 주고 오히려 구설만 남기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하게 오늘은 좀 쓴소리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관저 얘기 짧게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관저 지금 6월 말 7월 초에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 두 달여 지금 이상 지체가 되고 이제 최근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어제 그제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각종 소문만 무석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지하로 GTX가 가니까 풍수질 이상 안 좋아서 이거를 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어제 제가 조혜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조혜진 의원이 국회에서 정부 위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고 여러 가지 보완 문제 때문에 늦어진 거지 그거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것도 역시 대통령실에 대응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종훈 평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저에서 계속 지금 다니는 문제와 관련해서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시민들 출퇴근길에 굉장히 불편할 거고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옮기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끝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사실은 공간 자체가 기존에 외교부 장관이 쓰던 공간인데 거의 못 쓸 정도의 건물도 아니었고 50년 정도 돼서 좀 낡기는 했다고 합니다. 낡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용 중이던 건물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입주를 한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를 추후에 부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진행하는 형태로 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참 검소하시구나 이런 이미지도 더욱더 부각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찌됐건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해서 입주를 하시는데 그 시일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 별 소문이 다 도는 거죠. 이 입주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여사께서 조금 이견이 발생했다는 설까지 돌기도 하고 처음 들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공개하면 안 되는 거군요. 아니요. 참긴 설했나요? 참 이게 썰이니까 썰들. 저도 여러 썰이 들었는데 큰 썰을 처음 들어서. 성치권 주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 나온 얘기가 풍수상 안 좋아서 왜냐하면 관저 지하로 지금 gtx 노선이 지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조혜진 의원이 설명한 것은 거기 아무래도 그 밑으로 지하철 노선이 다니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건물에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보안 점검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했죠.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gtx 노선이 그 밑으로 지나가면 굉장히 초고속으로 지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진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꽤 있을 거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관저로서 과연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검토해야 될 지점들이 좀 많아졌던 게 아닌가. 그러면 진동 줄이기 위해서 제가 보건된 gtx 그 구간은 공사도 아마 보관공사를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에. 그러지 않으면 진동이 위로 올라올 테니까. 그러면 그것도 예산이 또 엄청 들어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거 관저 때문에 gtx 공사비가 더 들어가서. 특히만 해도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이 연장되죠. 그런 논란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관저는 일종의 특급 보안시설이죠. 때문에 일단 들어가고 필요한 건 보완하자. 이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물 셀 틈 없이 경호나 보완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고.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늦어지는 거 아니야. 대체로 언론 보도 이런 걸 종합해보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8월 말쯤에 공사가 끝났는데. 그러고도 지금 두 달 가까이 걸렸어요.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면 되거든요. 여전히 이런 이런 문제들이 남아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데 그것도 대통령께서는 바빠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고. 전모들은 제대로 언론에 브리핑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문과 억측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국회 정보의회 보고를 했다니까 납득할 만한 상황으로 보고를 했겠죠. 어떤 내용인지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에 커뮤니케이션 못한다. 도어 스태핑을 대통령이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대통령실과 관련된 물음표들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직접 소통의 범위를 늘리는 건 좋은데. 대통령실이 이러저러한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돼서. 제대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또 이게 논란이 좀 많았던 이슈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왜 나오냐 멀쩡한 거를. 그리고 비용과 관련된 논란이 최근까지도 국회에서 되고 있고. 심지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런 요구까지 있는데. 이런 걸 좀 잘 설명해야 그런 억측이나 여러 가지 설들을 불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을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품격 있는 토론이 됐는데. 다뤄야 될 이슈는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또 다음에 모시고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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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